마이페이지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때 히어로페이라는 곳에 이렇게 금액이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 1일 알바를 하게 되면 만페이가 기본이 됩니다. 만페이 근데 본인이 2년 플랫폼에 여러가지 기여를 하셔서 여기 인기도에 15100포인트가 있는 분들은 이 인기도의 숫자가 이 알바 아까 전에 하신 알바 만페이와 플러스 돼서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기도를 어떻게 올리는지는 해당 공지사항에 가보시면 여러가지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인기도라든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지사항은 쭉 내용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바를 마치셨을 때 본인이 적립하신 히어로페이는 히어로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어로몰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플랫폼을 주변 분들한테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추천인 링크 발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주수 복사를 하신 후 이 복사된 주수를 카톡이나 문자에 보내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트윗을 바로 날리시면 이때 본인의 아이디가 자동으로 이렇게 2년 플랫폼 링크 주수에 추가가 되어 이 주수로 클릭하고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의 아이디가 자동으로 추천이 됩니다. 페이스북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년 플랫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온라인 알바와 추천인 추천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유용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